잉여맨! 로블록스! 엄마! 엄마? 엄마 오늘 엄청 예쁘세요! 어머! 얘가 보는 눈이 이제 생겼나보네? 엄마가 이렇게 절세 미녀를 또 봤다고 이러네? 와 진짜 연예인 누구 닮았더라? 와 진짜 어쨌든 예쁜 연예인 닮은 것 같아요! 제가 등 좀 주물러 드릴까요? 그래 한번 해보렴! 엄마 좀 시원하시죠? 아이고 시원하다! 삭신이 그냥 타풀리네! 제가 두피도 마사지 해드릴게요! 자! 자자자자자! 시원하시죠? 아이고 그래그래! 머리를 발로 밟는다! 아주 그냥 안마가 잘 되는구만! 엄마! 제가 엄마 진짜 사랑하는거 알죠? 제 티셔츠에도 아이러브 맘! 그래! 사랑해요 엄마! 왜 그래 우리 아들이 왜 느릴까? 저기 엄마! 저 엄마한테 하고싶은 말 있는데요! 제가 귀좀 대보실래요? 아이 뭔데 그래? 로블록스에다가 현질하고싶은데 만원만 주시면 안될까요? 아들 기대해볼래? 네 안돼! 진짜 안돼! 네 아휴 이 녀석이 오늘따라 엉? 엄마도 좀 많이 귀찮게 하다 싶었더니 역시 현질이었구만! 얼른 방으로 올라가! 네 우리집 가온 게임 절대 금지 아휴 엄마한테 현질 해달라는거는 아휴 내가 바보였지 응? 야! 이효야! 저 뒤에 있는 금고 뭐야! 저거 엄마한테 걸리면 우리 둘다 죽어! 아니 너 엄마의 금고를 훔친거야? 당연하지 엄마라면 분명히 우리가 현질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돼! 이럴게 뻔하잖아 알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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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질하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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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야돼 이러다 들키겠어 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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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러박스 천 개 구다 두다 두다 아싸 러박스 천 개 어? 아싸 어? 미효야? 뒤를 봐 미효야? 미효야 더 현질하려고 아니 엄마 금고까지 이제 꺼내서? 안되겠다 입에 이 햄 좀 넣어줘야겠구나 엄마 엄마 친정해보세요 이 금고들은 저희가 훔친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발이 달려서 스스로 왔다고요 저희한테 오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미효야? 안되겠다 일로와 오늘 엄마한테 미효야 도망가 엄마한테 걸렸어 엄마한테 걸렸어 도망가 도망가 이거면 자 미효야 쉬프트로 달려서 도망가고 이는 초스피드 달리기야 엄마를 피해서 도망치자 엄마가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올거야 엄마가 너무 무서워 하지만 여맨아 미효야 어디 있는거니 자 우리 엄마의 돈으로 가짜들을 가짜들을 해가지고 숨으면 되는거야 엄마 야구나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 빠르게 달려가 엄마 이 동체실력을 약보지마렴 나이를 먹었어도 눈만은 정상이란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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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주세요 좀 그게 되겠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엄마 거기서 엄마 엄마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진짜 계속 쫓아온다 진짜로 계속 보이니까 니가 엄마 아아 미호 어딨어 나 저기 나 여맨이 아바타로 변경했어요 거짓말 같던데 힌트 줄게요 난 지금 침을 췄죠 저 누구야 미호야? 앞에 앞에 미호인가요? 미호야 도망쳐! 너 들 낀거 같애 엄마가 쫓아오고 있어 엄마가 무서운 속도로 너를 쫓아가고 있어 미호야 도망쳐! 엄마 엄마 많이 엄마 많이 와놨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 많이 와놨어 엄마 많이 와놨어 미워 다 미워 2 1 땡! 어허! 잡았어 미안하지만 그거 나 아니지로 어 이럴수가 엄마가 쫓아다니던건 내가 아니에요 이런 체중 자 여러분들 오늘 도풀갱어 숨바꼭질을 할건데요 엄마를 피해서 도풀갱어가 데워봤는데 엄마가 날 잡았어 무서워 죽겠네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의 모서례로 변신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제 분신술 사이에서 숨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엄마도 숨어 보세요 엄마 만약 저희가 엄마 잡으면은 로블록스 현질을 하게 해주는거에요 허락해주는거에요 어머 너희들은 뭐 엄마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좋았어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잡는다 자 이 0초 후에 작답니다 어? 어 술래다 미호야 너 술래다 나도 술래다 나도 엄마 잡을 수 있어 잘 숨어보세요 자 가짜인척을 잘해야된다구요 엄마 안그러면은 저희한테 잡히는거에요 야맨아 킹니저가 관심인데 분명히 엄마든 다른사람으로 변신했을거야 아닐거야 자 어? 엄마 아니네 엄마를 잡아야돼 엄마다!!! 엄마다!!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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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 시간 앉으세요 앉으시면 제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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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엄마 엄마 앉아봐 엄마 앉아봐 엄마 안대 남았어 엄마 아닌거 아냐 이거? 엄마 아닌가봐 그냥 엄마 아니다 어 아니다 다른사람으로 변신했나봐 엄마 이럴수가 어딨지? 니 앉아있는 사람 아냐 설마? 어? 아니네 어? 어 이거다 어? 멀리 있을 것 같아 자 한명 잡았고 엄마 아니 살아있어 잡아봐 잡아봐 아니아니 나 다른사람으로 변했을지 몰라 우리엄만 그럴 그럴 것 같아 그런가? 절대 잡지 못할 것이다 여기 춤추고 있는데 누가? 할거 혹시 엄마? 엄마 왜 저기 춤추고 있어 일로와 엄마 와아 빨리 로복스를 주시죠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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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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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다 잡아라 엄마 잡았다 엄마 잡았다 엄마 잡았다 야 근데 우리 이래도 되는거야? 어? 엄마를 이렇게 막 아이 게임이잖아 야구방망이로 이거 이거 불효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누가 경찰이 신고좀 해주세요 자 빨리빨리빨리 다른 다른사람을 빨리 찾아야돼 아 졌다 잘숩는데 자 엄마를 위해서 나 아이러브맘이라는 스킬을 입고왔다 아이러브맘 건동이다 아들 그럼 엄마 때리지 않을거지? 렝 그럼요 엄마도 저 때리지 엄마도 저 때리지 마세요 저 아들이니까 왜 무슨 소리야 너네들은 맞아야지 아니 왜 갑자기 때려요 저 숙제도 잘했고 다했는데 여맨이는 뭐 저번에 아까 혼내졌고 미호는 엄마의 이 불바싸로 엄마 근데 엄마랑 저랑 안 닮았는데 혹시 새엄마시어 아닌데 새엄마 맞는거 같은데 내가 술래고 아 뭐야 야 엄마가 술래야 또 미호야 각오해 여맨아 사실 우리엄마 우리엄마 아니야 그럼 저 가짜엄마야 그렇지 미호야 어디있어 아이러브맘 미호야 미호야 미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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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쫓기고 있는데요 맞나? 어 저기 엄마가 보이는데요 엄마가 보이지만 어딨는거지 잊었다 아니야 지혜가 가짜인척 연기를 잘해야되는데요 가짜인척 연기를 양맨이 어딨어 양맨이? 흐흐흐흐흐흐흐 아 안돼! 다른사람들 옆였다! 이거 미호야? 앞에 있는거? 아닌가보네? 지금 미호가 살아남았는데 어? 5초? 아! 으아 나 여기있지롱 여기지롱 와 어딧는지도 몰랐어 잘숨둔다 아우 3만 남았다 와 진짜 잘숨네 엄마 나단 한번도 못잡으셨네 тут웅 어 리아가 3킬이나 했는데 근데 자 좋았어 우리 미호야 우리 잡히지않고 잘 숨어다닌거 같진 않아 난 벌써 두 번이나 잡혔는걸 너도 나처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 다른 사람으로 계속 변신하는 게 중요해 알았어 그러면은 자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잘 잡아보세요 엄마 안 걸리려나? 이번엔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이번엔 내가 술래일 것 같아 오케이 제발 나 어? 숨는 팀이다 어? 나 술래다 진짜 숨는 팀이다 아들 잘 숨어보자구 네 잘 숨어보자구요 아이 미호가 진짜 무섭게 웃고 있어 미호가 정말 무섭게 웃고 있는데요 제발 미호가 정말 무섭게 웃음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? 엄마? 엄마? 미호가.. 아, 도망쳐!!! 도망쳐아아아아아!! 오 수상해 들켰다 미워야 미안해 미워야 말로 하자 우리 아리를 문지르다니 그럼 남은 우리 여맨이는 어딨을까 무서워 저기 보이고 있어 어디에 숨었을까 남은 시간 35초 미워가 보이고 있어 이러지마 어디에 숨었을까 어 저 반응 뭐지? 스태링 여깄찌랑 여기 dug 與phalt 4 여기 흐읗 여기 dug 여기 왜 여기 있지? 나 여기 숨어 있었는데 어? 어떡했어 아무했어 아 아깝다 자 이렇게 해서 도플갱어 술래잡기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꺼대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